이게 무슨 일인데 야야야야야 가 인마 가 얘가 뭐하는 거지? 어디 아프냐 걔 일어났어? 어디 아퍼? 가 인마 가 야 얘 어디 아픈거야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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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야 너 왜 얘한테 그래 얘가 얘한테 시비거는구나 야 인마 가 쟤 저 친구가 얘한테 시비를 걸는 거군요 보니까 왜 귀여운 바둑이한테 왜 시비를 걸어 애들이 개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차단하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 일로와 어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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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알지? 가둑이 너 뭐하는 거야 진짜로 이 도로에서 차 다니는데 늑게새끼 저처럼 뭐하는 거야 이 도로에서 우리를 다 타출해가지고 들어가 너도 들어가 너도 어휴 왕따를 당한 거야? 아휴 벌써 나한테 몸을 붙이고 왜 그러고 있었어? 아휴 불쌍한 놈 이 불쌍한 놈 아휴 야 너 이 야 너 이 바둑이 괴롭히지마 야 형한테 혼난다 이제 바둑이 괴롭히면 알았어? 바둑아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차도야 차도 바둑아 들어가 형 트럭으로 오면 안돼 차도야 형 갈거야 형 형 가야돼 일로와 바둑 일로와 너 또 괴롭히려고 그랬지 괴롭히지마 차온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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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바둑아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차온다 일로와 아니 얘를 괴롭히더라구요 얘한테 막 이런걸 얘 막 괴롭히더라고 쟤들 나머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쫓기 쫓아냈어요 쩌쩌로 가라고 원래 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수고하세요 야 형 가야돼 이제 트럭쪽으로 숨지마라 너 애 괴롭히지마라 진짜 혼낸다 바둑 괴롭히지마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바둑 형 가야돼 이제 간다 안녕 너 애 싸우지마 진짜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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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